마침 잘 왔어, 술법으로. 우리 살만 싹 발라봐. 하, 나이. 지를 구해주시고 거둬주셔가꼬 참말로 감사하고 마님. 그깟 사내면에게 맥없이 끌려오다니. 실망인데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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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도련님이 우리 무더기 지켜줘야지. 아니, 빨리 빨리 좀 발라봐. 술법이었으면 개라도 잘까야지. 할 줄 아는 게 없어. 개살 정도는 네 손으로 발라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, 이 게으름뱅이야. 얘가 왜 이렇게 힘을, 힘을 안풀어? 야, 꽉 잡아. 내려가잖아. 야, 너 얼굴이 어디로 있는 거야, 야. 에이? 무더기 눈? 그렇게 뜨면 안 되지, 응? 무더기 눈 깔아야지. 예, 초련님. 호수 안에서 내 기록이 돌아봤었어. 다시 호수에 들어가야겠어. 그럼, 호수 안에서 쭉 살라고, 물고기처럼? 아니, 내가 이거 잠깐 들여다본다는 게 그만. 아니, 근데 보물이 이렇게 쉽게 깨지나, 이게? 장학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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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 있어, 지금? 아빠! 나 일부 본 거 아니야, 진짜로? 아프다고! 차갑만, 차갑만 일어났어. 그렇지 않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옮깁니까? 그래? 어. 그럼 김도 죽어, 오빠. 빨리 와. 아니, 도려보게! 아이, 저, 잠깐만. 아이고, 아이고. 엄마야. 어. 뼈가 다 부러진 것 같다. 부러진 데는 없다는데? 그래? 응. 유라. 어, 무더기는 됐고, 날도 오랜. 나 진짜 거를 힘도 없어. 세 조각까지만 부탁해. 내가 올까? 됐어. 얘기 좀 안 해. 장호! 에헤이, 거기 얼마 안 들었는데. 차라리, 이걸 챙겨? 아우, 쉿! 그 산산이라는 거. 뭐야? 아니, 저거 왜 이래? 안 있어. 내가 나한테 이런 시중을 시키려고 배려는 건 아니야. 스승님, 바람 피지 마. 뭐? 아무리 성실하고 말 잘 듣는 제자가 탐나도, 어차피 스승님 제사는 나 하나야. 아, 무더가! 아니,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야지. 아니,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야지. 혼자 살아남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. 달리 방법이 없어. 그쪽도.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. 어. 아닌데. 외모도 아니고. 쫓아온 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. 숙취 대비엔 헛기완이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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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 첫보면 눈이 부셔 두 눈이 멀거라고 하셨는데 이거 멀쩡해서 죄송하네요 뭐하는 거야? 뭐 같이 자자고? 좁은데? 나갑니다 장우 비키지? 던져봐 그럼 뭐 하러 던져? 다른 방법도 있는데 아이씨 너 지금 약간 술 취한 개 같아 어? 무더기 눈? 그렇게 뜨면 안되지? 도련님 물겠네 물겠어 아주 진짜 확 물어줄까? 난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아니 그 아이씨 조금 좀 예전에 혀가가 있어 아니 이건 이건 완전 별로네 그 옆에 거는 아니 그 그 아이씨 이쪽이 다 다 다 별로네 이쪽이 잡았다 아 우기 넌 무더기가 있지? 그렇지 첫사랑도 아니고 저기 한 여덟 번째 되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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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더기한테 그런 얘기하면 죽어 진짜 너 알았어 알았어